마사오와 쭉돌이의 아브라이도 키즈니카 슬슬 미쳐가는구나 오프닝이 또 바뀌었어요? 네 우리 저 휴하님이 보내주신 거 그걸 지난주에 썼었죠 그렇죠 근데 임태진님이라는 분이 또 보내주셨어요 메일로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걸 썼어요 처음에 빵 터졌습니다 그래서 아 참 휴하님한테 전해드릴 게 있는데 시사 업데이트 이슈데이빨 정치 시사 주간매거진이죠 이제 곧 만들 건데 뭘 만들어 곧 만들어 곧 만들고 있어 지금 아무것도 준비 안 했잖아 시사 업데이트 이슈데이빨 런칭 예정인 거기 오프닝으로는 슈하님이 보내주신 드럼하고 헤비메탈 징징징징 이거 그걸 쓰기로 했어요 그리고 슈하님이 또 새로 업데이트해서 또 보내주신 게 있는데 아직 청자분들께는 들려드리진 못했지만 그게 있죠 컴퓨터 꺼졌니? 아무튼 그래서 이 시사 업데이트 이슈데이빨 오프닝은 슈하님의 징징징징 그거 헤비메탈 그거 드럼 그걸로 정해졌고 자 우리 아브나이 니온고에서는 슈하님이 전에 보내주신 것과 그거 이제 버전업된 거 그리고 임태진님이 보내주신 거 이 두 개를 가지고 우리가 딴지 딴지 일보 아브나이 니온고 클럽 클럽 게시판에 올려놓을 겁니다 두 버전을 그래서 둘 다 들을 수 있게 하고 투표를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즌3 공식 오프닝 간택이 되신 분은 당첨이 되신 분은 간택인가요? 아니 청취자들의 투표에 의해 간택 되신 분은 메일로 저작권 포기각서를 맨날 저작권 포기각서야 저작권 포기각서와 마사오에게 이 오프닝곡 저작권을 양도한다 아니 왜 형한테 줘 근데 위임도 아니고 양도한다 아니 근데 왜 형한테 주냐고 그럼 총수한테 주냐 그냥 딴지 주 딴지 일보에 주는 걸로 그렇게 가자 아니야 그냥 저작권을 5대5로 나누자요 그래 나와 딴지를 보고 5대5로 5대5로 그래서 아무튼 그것을 메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머지 니린이들은 아브라인 이용곡 클럽에 오셔서 게시판에서 가열차하게 두 곡 다 들어보고 재밌어요 투표지를 하시면 됩니다 갑자기 또 시즌3 얘기를 하니까 만약에 투표에 참여한 인원이 3천명 이하다 그러면 이거는 가족을 동원했다거나 그럴 수 있잖아 가까운 친지라든지 친구를 지인들을 동원해서 아니 이게 뭐라고 그렇게까지 조작을 했을 때 가문의 영광이니까 아브라인 이용곡 오프닝을 만드는 게 그러니까 나중에 잘되면 국가에서 연금도 나올 수 있고 그런가요 훈장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형 근데 갑자기 아니 그래서 투표 참여 인원이 3천명 미만이면 어떤 소규모 지인들을 동원한 투표 조작 국정원 댓글 이런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3천명 미만이다 그러면 내가 꼴리는 대로 뭐야 결국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잖아 3천명 이상이면 그러면 3천명 이상이 투표에 참여했으면 이거는 공정성에 의심의 여지가 없구나 할 텐데 그냥 천명 천명 오케이 천명 천명 근데 투표 참여 인원이 천명이 안 된다 이러면 지인을 동원하거나 이런 투표 조작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때는 제 직권으로 선택하는 걸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디테일하게 안 해놓잖아 그럼 니린이들은 막 지랄해 나중에 의혹 제기하고 의혹의 환자인 인간들이거든 야 천명이라 그리고 또 갑자기 또 시즌3 얘기를 하니까 청자분들이 당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그게 뭐라고 당황을 해 왜 당황했어요 그냥 한 개로 듣고 한 개로 흘리겠지 아니야 이렇게 열심히 듣는 사람도 있단 말이야 그래? 우리가 처음에 원래 계획은 항상 처음 원래 계획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지만 이렇게 했어요 시즌2를 시작할 때 우리 보다 발전된 방안을 위해서 6개월 동안 하고 그 다음 1개월 쉬고 6개월 동안 하고 1개월 동안 쉬자 그게 이제 전문용어로 재충전했기 그렇죠 왜 웃어 왜 자기가 웃어 민망했어 뭘 했다고 시간 재충전을 아 6개월 동안 열심히 했지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9월 21일부터 시작을 했는데 먹을 거 못 먹고 입을 거 안 입고 못 입고 중간에 사실 많이 빠졌잖아 아프다고 그래서 그거 어쩔 수 없지 먹을 거 못 먹고 입을 거 못 입고 잘 거 못 자고 6개월 동안 개구생을 했으니까 1개월 쉰다 재충전 좋네 핑계가 좋다 그래서 우리는 원래 3월 21일까지 하려고 했는데 마침 또 새롬이가 휴가예요 그래서 뭐 이왕 이렇게 된 거 청와대로 갈까? 새롬이 휴가에 맞춰서 이번 주 한 텀 하고 그 다음 주 한 텀 하고 이제 시즌3를 새롭게 준비하자 이제 어느 정도 코너도 정리된 것 같고 또 다른 많은 분들이 코너에 대한 의견도 더 주시니까 그런 거 다 종합해서 이제 한 달 쉬고 시즌3 하고 그리고 지금 하는 투표 그리고 아직 오프닝 곡 보내시는 건 안 끝났어요 그래서 더 보내주셔도 돼요 그래서 이번에는 내가 이거보다 더 잘 만들 자신 있다 내가 이거보다 더 웃길 자신 있다 이런 보내라 이거죠 그래서 투표를 해서 오면 계속 게시판에 올릴 겁니다 그러면 그게 이제 시즌3 공식 오프닝 곡이 되는 거죠 투표를 해서 그렇고요 저 이거 눌러야지 우리 아 참 새롬 폭탄 새롬이 폭탄 오케이 야 너 진짜로 이거 막 끊어버리대? 그럼요 당연하죠 59분 59분 53초 남았네 아 내가 아 씨발 시간 없는데 얘기해야 되나? 되게 그게 이거 있으니까 짜증나 되게 지난 주말에 되게 좀 골 때린 일이 있었어요 우리 처가 와이프의 사촌 언니의 딸 명칭이 뭐가 되는 거지? 조카뻘이지 정확한 명칭이 뭐냐 모르겠다 나도 조카뻘 우리 와이프의 사촌 언니의 딸 결혼식이 있었어요 갔어요 밥 먹으러 갔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있는데 결혼식이 시작되기 바로 직전이었는데 우리 장인어른이 형제들하고 이렇게 인사하고 오는데 난 그냥 멀뚱이 서있다가 뒤에서 제가 좀 어정어정 대다가 뒤에서 이렇게 멀뚱이 서있었는데 어떤 남자분이 젊은 남자분이 나한테 슬금슬금 다가오더니 저 그러는 거야 아 예 그랬더니 딴지를 뭐 왜 어떻게 알았지? 그래서 내가 평상시에 나라면 누가 나한테 이렇게 아는 척을 하면 그냥 바로 나와요 반사적으로 나는 안녕하세요 물뚝심속입니다 뭐해 나는 나오면 나는 살고 다니지 마 나쁜 거는 다 나쁜 거는 다 물뚝심속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물뚝심속입니다 바로 나가는데 그 가족 관계된 행사였잖아요 결혼식이 거기 정말 상상도 못했던 거야 깜짝 놀랐지 당황해가지고 나도 아 예예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예예 뭐더라 뭐 게시판인가 어디서 사진을 봤다나 아 그렇죠 뭐 형 사진 많이 올리니까 뭐 뭐 뭐 뭐 그렇게 보셨다는 거야 그래서 알아본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혹시 그러면 아부나이 그랬더니 부끄럽지만 니린 니린이라고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알아보는 분이 있군요 아 예예 뭐 그래서 어떻게 오셨냐고 물어봤더니 신랑 친구래 아 그래서 나는 이제 신부 쪽 집안 이쪽으로 왔다 그래서 아 그러냐 반가웠다 이렇게 마무리했지 그리고 목 입은 모습 봤을 수도 있겠다 어? 교복 입은 모습 봤을 수도 있겠다 아 내가? 아 세라복 우리 저 예고편 그래서 내가 이제 와이프가 이제 앉아있더라고 그래서 옆에 이렇게 갔더니 와이프가 본 거야 왠 남자하고 얘기하는 거야 뭐야 누구야? 이래서 뭐 그냥 내 편이래 그랬더니 비밀로 해달라고 얘기했지 그랬더니 야 우리 교육방송인데 뭐 비밀로 할 것까지야 그러니까 신랑 친구니까 신랑에게 비밀로 해달라고 얘기했지 이러는 거야 와이프가 그것도 농담쪼가 아니라 얼굴에 정색을 하고 우리 마누라가 정색으로 비밀로 해달라고 얘기했지 내가 안 했는데 빨리 가서 하고 와 혹시 장인어로는 아시나요? 아부나이 뉘온과 아시는 거? 장인어로는 이제 팟캐스트가 뭔지도 몰라요 아 다행이네요 네 뭐 아무튼 그런 재밌는 일이 있었습니다 네 참으로 저희 아버지도 모르세요? 뭐라고 이게 부끄럽게 창피하게 자 오늘은 야 그럼 벌써 이 얘기하는데 3분 지났다 자 오늘은 겨우 한세 까이 그렇죠 오늘의 반성회 반성 까이 시간입니다 늘 그렇지만 우리는 지난주에 반성할 게 없었겠지만 혹여나 꼬투리를 잡는데 눈이 벌개진 우리 니린이들이 뭐라고 또 헛소리들을 지켜놨을지 한번 보죠 근데 되게 많아졌어 의견이 신난 거야 신난 거야 이것들 좆대봐라 이러면서 이거 좀 같이 해 이거 혼자 정리하는 거 힘들어 자 일단 갑시다 뭐 푹시해 우와 자 시작할게요 자 이제 중요 인물들의 리스트를 넘겨주실까 물론 강준만 유시민 유홍준 이외수 이찬 그리고 주짐 메인 이게 무슨 리스트야 아무 공통점도 없잖아 단지일보 부편집장에 인터뷰한 이 책을 읽어보면 공통점을 알 수 있지 헬 조선에서 흑소로 태어나 비웜한 삶을 살아온 인물들이란 걸 회사 출판 생각비행 범인은 이 안에 없다? 전국 온오프라인 서점과 단지 마켓에서 절찬 판매 중이지 자 반성할 게 큰 게 하나 있어요 영어 표현 야 이거는 이거는 진짜 석고 대제를 떠나서 어떻게 해야 되니 능지처참? 우리 꼬블랑 복시리님의 문제 제기입니다 성년님의 사소한 실수 오늘 방송에서 마지짱이랑 성년님의 하고 싶다의 영어 표현에 대해 말했었는데요 영어 표현을 우리가 짓고 있어 정말 부끄럽다 건방졌다 우리가 그러던 중에 성년님께서 워너 뭐뭐가 되고 싶다라는 뜻이고 원투가 맞다고 하셨습니다 정확히는요 워너는 원투의 구어체 표현입니다 뭐뭐가 되고 싶다는 워너가 아니라 워너비 혹은 원투비가 맞지요 따라서 안타깝게도 마지짱이 말했던 I wanna fuck with you 누가 맞는 표현인데 하아 야 이게 메일로도 왔었어 메일로도 어떤 분이 게시판에 적기 귀찮다고 해서 익명으로 보내줬는데 그분도 형의 영어 표현이 맞대 그래 컴온 형이 좀 일본어로서 공부했으면 좋겠는데 영어에 왜 이렇게 집장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정확히는 영어를 짓거리면 우주식해 보이잖아 내가 내가 왠지는 모르겠지만 이상하게 무식의 아이콘이 된 것 같아서 그걸 탈피하려고 내 발버둥 치는 거야 자 정확히는 fuck with란 표현은 섹스를 의미하기보단 그냥 상대하다 정도의 의미로 알고 있는데 정확히 쓰려면 I wanna fuck you 가 맞으려나요 영어를 학원에서 배워서 그나저나 마주장은 정말 영어 발음이 더 좋으시네요 요즘 미드를 많이 보시나 봐요 그랬는데 아 fuck with라는 말은 상대하다라는 뜻으로 알고 있대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면 또 객대같이 달려들어가지고 그게 아니라는 둔 그게 맞다는 둔 지들끼리 싸우겠지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fuck with you 그럼 너랑 상대하다 그러면 앞으로는 일로와 일로와 너는 내가 상대해주마 할 땐 I fuck with you 하면 되겠네 여기서 제일 놀라운 점은 형이 맞았다는 거지 그리고 발음이 좋다는 거지 그럼 내가 반성할 게 아니라 새놈이가 반성해야겠지 그러게요 새놈이 한마디 해줘야겠는데 휴가 못 간다 일부러 그랬어요 야 야 니가 마성형 닮아가 뭘 일부러 그래 청취 게시판을 활발화를 위해서 일부러 그랬습니다 이거 뭐 다 닮아간다 소지의 목적으로 달성했네요 죄송합니다 그래 알았어 그리고 뭐 이제 게시판에 보면은 만렙 오징어님이 계속 벨소리를 만들어서 올리고 있어요 그게 보면은 틀기에는 우리가 시간이 너무 촉박하니까 아부나인 이용구 클럽에서 만렙 오징어님을 검색하시면은 옛날에 만든 벨소리랑 마사오님이 섹스 섹스 하는 거를 벨소리로 만들어 놓으셨으니까 이건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주할량님이 또 벨소리 투척합니다 아이폰 안드로이드용 폰 벨소리 투척합니다 내용은 들어보시면 압니다 하고 첨부파일 두 개 남겨주셨네 왜 이런 짓들을 하는 거야 그리고 난데안행님이 이런 제안을 해주셨어요 아 제안이네요 네 사자성어나 격언 같은 것을 소개하는 것은 어떨지 안녕하세요 부산 부곡동에 거주하는 애청자입니다 오 부곡동 고등학교 부곡동이었는데 부곡고등학교였어요 아니요 지산고등학교였습니다 그럼 지산동에 있어야지 왜 부곡동에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거시비를 걸고 있어 말도 안 되는 빨리 대국민 사과하세요 말도 안 되는 거시비를 걸고 있어 예전에 일본 오사카에 몇 년 거주한 적이 있었습니다 가을에 어느 날 일본 지인이랑 저녁을 먹으러 가는 길에 여러 얘기를 하다가 문득 제가 그 지인에게 어린 시절에 어울리는 속담이나 그런 표현이 일본에 있느냐 물은 적이 있습니다 잠시 생각하던 그 지인이 알려준 표현은 다음과 같습니다 온난오 코코로와 아키노소라 즉 여자의 마음은 가을의 하늘이라는 말인데 여자의 마음이 네가 좀 잘못 읽었어 가을을 어느 날 일본 지인이랑 저녁을 먹으러 가는 길에 여러 얘기를 하다가 문득 제가 그 지인에게 이런 시절에 어울리는 속담이나 그런 표현이 있냐 일본에 있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어린 시절이라고 이런 시절 그러니까 가을날 정확히는 이런 계절이겠죠 이런 계절에 어울리는 속담이나 그런 표현이 있냐 여기 있네 제가 어린 시절로 그런데 잠시 생각하던 지인이 온난오 코코로와 아키노소라 여자의 마음은 가을 하늘 뭐 그런 말인데 여자의 마음이 가을의 하늘 날씨처럼 변덕이 심하다는 것을 뜻하는 표현이더라고요 여자가 변덕이 심해요? 이게 어떤 그 어떤 정형화된 그런 렛데른지 그러니까 그 나 형이 무슨 아 요즘들은 뭐 렛데른 무슨 뭐 저번에 뭐야 뭐 뭐라 그랬지 어떤 딱지 같은 건지 요즘 너무 어휘에 신경쓰는 것 같아요 그 그건지 정형화된 박제화된 이런 건지 아니면 어떤 실제적인 팩트인지 글쎄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속담은 있잖아요 갈대라고 여자의 마음은 갈대다 그런 표현이죠 왜 가을 하늘이 이제 자주 바뀌니까 이런 거에서 이제 일본의 표현을 가져오신 것 같은데 그래서 이분 의견은 이런 사자성어를 가끔씩 소개해주는 것은 어떨까 일본도 같은 한자문화권이라 사자성어나 중국고전에 나오는 표현을 쓰곤 하는데 이런 것은 배우기도 쉽고 실전에서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남겨주셨네요 그 저 예를 들면 이게 저는 만화에서 나오는 과장된 표현인 줄 알았는데 실제 일본에서 굉장히 일상적으로 많이 쓰는 어휘가 있죠 예를 들면 네가 날 이기려면 100년은 더 멀어 뭐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런 게 만화적인 표현인 줄 알았더니 일본에 있는 흔한 어휘 였어요 그런 것들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러게 이것도 그런 어휘라든지 독특한 어휘 아니면 뭐 사자성어 사자성어야 뭐 한국이나 중국이나 일본이나 똑같은 걸 쓰니까 사자성어라기보다는 일본에서의 표현 그런 거겠죠 어휘 표현 뭐 사자성어 같은 거는 언뜻 생각나는 거는 뭐 합보비징 팔방미인 같은 경우는 한국 같은 경우는 한국 같은 경우는 어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좋은 의미로 쓰이잖아요 다재다능한 걸 근데 일본에서는 그게 되게 나쁜 표현으로 쓰이거든요 같은 한자문화권이라도 이렇게 다른 거를 한 번씩 소개해 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괜찮기는 한데 딱 직관적으로 드는 생각이 굉장히 귀찮을 것 같다 어차피 자기가 안 할 거잖아 공부 관련해서는 괜찮은 아이디어 같아요 뭐야 자 시즌3에서 고려하겠습니다 자 팟빵 의견 들여다볼까요 콜롬비아 모니카 오 또 오셨네 어 이거 저기 그 저기 멕시코 콜롬비아에 사는 그 세뇨리따 그 분이죠 멕시코는 왜 자꾸 나오지 나는 그 세뇨난도 머리따 뭐 이런 거면 그냥 멕시토가 먼저 떠올라 자 죽돌림의 시비 욕구 이게 뭐 어떻게 읽지 이게 욕구 우케이레마시다 아 우케이레마시다 이게 뭐 욕구 이레마시다가 왜 나와 갑자기 아 저번에 그분이 뭐 할 때 토리레마시다라고 했는데 아 그거보다 우케이레마시다가 더 어울리다 그 얘기 어 그렇게 말했었지 오 죽돌림 저도 2005년에 일본 도쿄에서 일본어로 공부하고 다음 의견입니다 왜 내 이름 반납 왜 없애 아니 야 지금 굉장히 많아 읽을게 근데 시간은 없잖아 이런 건 빼 콜롬비아 모리카님 죄송합니다 빼래요 자 다음 아부나 구나이님 일본어 중에 A가 E로 길게 발음되는 경우가 많아요 너무 성실하게 A 안 하셔도 될 듯 일본 애들 A를 A라고 쓰고 에 라고 읽잖아 그렇죠 ABCD 이렇게 읽지 않죠 일본 애들은 ABCD라고 하죠 게이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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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대폰을 게타이라고 하는데 게이타이라고 쓰지만 읽을 때는 게타이라고 하죠 죽돌림 성실하게 에이 에이 하니까 좀 일본 느낌 안 나는 듯 하여간에 발음 참 까 까 하다 야 아오조라님 아니 근데 뭐 말을 하고 그냥 계속 맞는 말이잖아 에 이렇게 해야지 에이 아이 하면 안 돼 자 그래서 이거를 설명을 드리면 변명하겠다고 뭘 변명을 해 하늘같은 청취자님한테 와 무슨 이게 말씀이 맞아요 보통 이제 일본어 저도 대학 때 일본어 음성학을 공부하면 여러가지 규칙들이 있는데 에이 같은 경우는 에 로 발음하고 이런게 있는데 이 발음할 때 아마 저번에 하온 센세라든지 게다이 라는 발음에 대해서 물으신 것 같은데 요거 할 때 저도 처음에 그렇게 발음을 하고 저희가 다 검증을 하려고 일본인 분들한테 다시 다 발음을 들려주고 물어봐요 그렇게 할 때 단어 발음을 따로따로 할 때는 이 발음이 문장으로 할 때랑 달리 정확하게 발음이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조금 성실하게 발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오조라님 너무 일련데만 집착하지마 같이 준비하든지 알았어요 아오조라님 벙커 깊숙이에서 우연히 새로미님 표지 모델로 옛날에 나오신 것 같은데 완전 미인 다음 의결입니다 어리다고 노리지 말아요 재밌다 어리다고 노리지 말아요 우리 성년님이 백옥같은 눈물을 흘렸어 뭔 소리야 너 언제 울었니 저도 기억이 안 나는데 우리 성년님은 소중하신 분입니다 아끼고 아껴주셨으면 합니다 성년님의 2주간에 휴가가 어떻게 알았어 너 휴가가 가옥골에서 얘기했나 보지 패스 키키리키리님 우와 3일째 꾸준히 올라오고 있네요 감사히 듣겠습니다 무리하지 마세요 라고 말하고 싶으면서도 새해 피가 올라오면 행복해지네요 저라면 책이 나오는 경우엔 기쁜 마음으로 살 거고 캐릭터인지 이모티콘인지 이게 나오면 쓸 일이 없을 것 같아서 고민되고 찜찜하지만 사긴 살 것 같아요 작은 의견 보태봅니다 굿밤 되세요 키키리키리님 책이나 나오면 두 권을 사서 한 권을 버리는 거잖아요 전통이죠 그러니까 이모티콘 같은 경우에도 주위에 사람들 만나는 사람마다 카톡에 들어가서 구매 버튼을 누르고 선물 선물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한 30명 정도는 기본으로 그렇게 사주는 거죠 아니 근데 그전에 이모티콘을 만들어야지 그거 한 달 쉴 때 그때 딱 짜잔 하고 나오는 거죠 진짜 만들 거예요 네 지금 그거 하고 있다니까 분류 작업하고 있다니까 슬픔 희노애락 그리고 표정 진짜 하고 있어요 그런 거 하고 있어요 뭐 그 다음에 모지란 수첩님 사는 게 중요한 게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모지란 수첩님이 전파하는 게 중요하죠 남들 사주는 게 중요하죠 그거 누가 쓰려고 삽니까 그냥 사주는 거에 기쁨이 있는 거지 그렇잖아 사고 지우고 사고 지우고 하는데 만들기는 했으면 좋겠어 두루와 말이라고 혹시 기억나 몰라 두루와 말이라고 기억나 3년 전에 했던 말 기억나 아메림림 노스님 따박따박 올라와 좋긴 한데 기대를 저버리고 너무 성실해지고 있어서 걱정이나보나이 25회 듣고 있는 중 곧 나간지 크라우드 펀딩하고 동참하겠으나 이모티콘은 좀 그리고 죽돌기자 초딩 친구 왠지 지금 법 쪽에서 일하고 있을 때 아 저번에 뒷초딩 친구가 뭐야 바지를 벗은 그 친구 말하는가 보네요 아 자 다음 의견입니다 희망사항님 안녕하세요 저는 아부나인 이용고를 듣고 일본어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즌1이 말없이 업로드가 안 된 후 일본에 가이드 없이 가봐야겠다 싶어 용기내어 작년 5월에 오키나와로 4박 5일 여행을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와서 느낀 점은 아부나인 이용고를 듣는 거로만 으로는 부족하구나 를 느꼈습니다 그렇지만 차를 렌트하고 호텔을 이용하고 밥 싸먹고 현지인들과 짧은 의사소통하는 그런데 문제는 없더라고요 그래도 아부나인 이용고 시즌1이 도움이 많이 됐구나 하는 건 느꼈습니다 마사오님 죽돌님 총우님께 감사드려요 그런데 시즌2는 일본어 교육 부분이 많이 약함을 느껴요 하여튼 그건 어차피 마사오님 꼴리는 대로 하는 거니 제가 뭐라 할 수는 없지만요 마지막으로 아부나인 이용고 1인이들 이걸 듣는다고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본인들도 모르는 사이에 일본어 내공이 쌓이고 계실 겁니다 좋은 의견입니다 그런데 내가 실제로 일본에 관광을 가봤더니 그래서 실전에서 일본어를 쓰려고 했더니 아부나인 이용고만으로는 많이 부족하고 교육부분을 또 보장해야겠어요 이건 뭐냐면 비타민제가 몸에 좋대 비타민C가 몸에 좋대 그래서 밥을 안 먹고 하루 30세 끼 비타민만 먹는 거야 그래서 건강이 나빠져 비타민C로는 부족하구나 이런 느낌이랄까 우리 방송 비타민 정도의 느낌이군요 보조제지 건강보조제지 이게 무슨 불로초가 아니잖아 시즌3에서 교육부분을 좀 더 강화해야겠어 그건 늘 하는 얘기잖아 뭘 늘 하는 얘기야 SF의 슬기로운 버트라 님입니다 54분에 마사오 님이 우리 아사코를 요시코라고 하셨네요 초기에 감정이입하며 들었던 제 과거마저 잊어버린 것 같아 많이 서운하네요 아 근데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새롬이 님을 여자 주인공으로 이야기에 투입시킬 생각은 없으신가요? 어? 생각해보지 뭐 그러게요 새롬이가 나는 주위 친구들한테 듣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은 새롬이가 좀 더 적극적으로 더 들어왔으면 좋겠어 너 이거 해봐 새롬아 이거 연기해봐 뭘? 연기를 해둬 거야? 그런 거 시켜 왜? 그건 남자도 하기 힘들겠다 너 해봐 잘하네 잘하는데? 근데 라면 먹니 왜 호로롭거려 그런 연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자 다음 의견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주니어 애칭 도전 아 참 저는 내가 전방송에서 내가 얘기했나 안했나 모르겠는데 우리 저기 실바람 말고 그 죽돌이 주니어 나 실바람 싫어 실바람 싫어? 그럼 되게 좋은 거 내가 트윗으로 받았어 맨션으로 여혐 네 주니어 이름이 여혐이야 왜 여혐이야? 여자는 싫어해 혐오해 말도 안 돼 그래서 근거가 없잖아 그래서 실바람과 여혐 둘 중에 하나 골랐으면 되겠다 아니야 골르면 될 거 같아 지금도 한 10개 정도 올라왔단 말이야 자 불러주세요 이제 팟빵에서는 두 개가 올라왔는데요 아둑신이님 죽돌이니까 당연히 귀엽게 돌핀으로 지워줄게요 돌핀 백향사신님 안녕하세요 죽돌군의 신볼 이름 도전해 봅니다 죽끈몽? 죽끈몽 죽지 않는 근육몽둥이 죽어버린 근육몽우리 그래서 죽끈몽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 틀릴 수 있으니 죽끈몽과 마사로짱 모두에게 마음에 들 것 같은데요 세럼장 목소리에 반했어요 항상 즐겁게 듣는 중입니다 앞으로 계속 부탁드립니다 자 아브라인 이용곡 클럽으로 가보죠 근데요 아직 실바람 안 정해진 거예요 다들 실바람이라 부르시는데 그러니까 실바람하고 여혐 둘 중에 하나 양간체들 아직 많이 올라오고 있잖아 아냐 아냐 내가 볼 때는 이걸 능가하는 건 좀 힘들 것 같아 그래서 실바람이냐 여혐이냐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클럽에도 아직 한 10개 정도 있단 말이야 그래 그러면 계속 하겠지만 어쨌든 나는 실바람을 개인적으로 밀고 있지만 여혐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 여혐아 여혐아 아래 쳐다보면서 그런 말 하지마 좀 퍽퍽퍽퍽 자 근데 지금 아브라인 이용곡 클럽 읽을 차례인데 그런 생각이 드네 우리는 팟빵 순위 굉장히 손해보는 것 같아요 왜요? 팟빵 순위가 댓글에 많은 영향을 받는데 우리는 이제 클럽하고 나눠 먹잖아 댓글을 그렇죠 우리 딴지 라디오 사운드 클라우드로 듣는 분이 훨씬 많으니까 딴지 라디오에서는 기본적인 방송들은 일단 반토막하고 시작하는 거죠 팟빵에 올라가면 그러니까 우리 순위 곱하기 2를 해야지 곱하기 2를 하면 나누기 2를 해야지 그렇구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개떡같이 말을 하면 찰떡같이 알아들었으면 좋겠어 따박따박 따지지 마 자 우리 라마와종마 뭔 소리야 이게 닉이 라마와종마에요? 네 죽돌림 주니어 도전 죽고 싶냥 죽돌림 고추는 하고 싶다 플러스 애묘화로 냥 해서 죽고 싶냥이고요 용법으로 내 죽고 싶냥에 죽고 싶냥이라든지 내 죽고 싶냥은 쓸쓸해서 죽고 싶냥이라든지가 있습니다 캐릭터화를 시도한다면 내꼬미미 컨셉으로 만들어서 사타구니의 또라이를 튼 또라이 또라리를 튼 또라이 또라리 또라이지 아 또라리라고 썩고 내가 또 잘못 입었구나 그러니까 사타구니의 또라이를 튼다는 게 뭔 소리야 또라이 사타구니의 또라리를 튼 고양이 같은 이미지로는 어떨까 합니다 역시 캐릭터는 내꼬미미가 짱입니다 옵션으로 메이드 복장 모습에 콘돔을 입은 죽고 싶냥 등등은 상상해보고 입맛을 잃었습니다 본인이 입맛을 잃으시면 괜찮네 죽고 싶냥 캐릭터화는 괜찮을 것 같은데 근데 여혐이나 실바람이라고 이름은 여혐이나 실바람으로 지어놓고 캐릭터 디자인을 냥이 캐릭터로 하면 되지 뭐 자 다음입니다 다음은 MC 가라님이 남겨주셨네요 죽지 않는 돌고래가 익숙하실 테니 어색하지 않게 가장 유사한 이름으로 집잡아야 돌부처로 생각해봤어요 귀국하며 별 쓰잘데기 없는 고민한다 생각되었지만 애청자로서 의무를 다해야겠다는 생각에 너무 긴 듯하니 줄여서 즙돌이 괜찮을 것 같네요 어? 즙돌이 괜찮은데 뭐 괜찮아 다 안 괜찮아 실바람 여혐의 강력한 다크호스 즙돌이 나왔습니다 즙돌이 아니 난 신기한 게 이거 공모하는데 왜 이렇게 다들 열심히 하는지 잘 모르겠어 그렇게 따지면 여기 모든 댓글 달은 인간들이 이게 뭐라고 왜 댓글을 달아 그렇게 보면 되지 이제 일상으로 복귀 지옥의 발당구는 느낌으로 금연국 저녁을 보냅니다 이상 귀두린 저번에 귀두린이라고 보냈지 않았나 자 얘 또 얘 얘 얘 얘 제지 저 저 저 저기 옷가마 고딩 아 그러게요 그 분 또 남겨주셨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원피스가 좋아요 그냥 그렇다고요님 아이디 제일 기신 분 죽돌님 주니어 이름 공모 진짜 열심히들 한다 정직하게 박은희 기쁘다 하여 칠박 바를정 기쁠희 박정희 뭐 이렇게 좋아해 싫어 죽돌이 주니어 이름으로 박정희 에이 너무 노골정 이건 아니다 닭갓기라고 해도 되겠다 에이 싫어 닭갓기 그럼 마사오지 뭐 안돼 난 차라리 마사오 마사라고 할래 알았어 그럼 이건 기각 그러면 실바람 여혐 그리고 죽돌이 세계에서 3파전 다음에는 미스트랄림 이야기 설정상 세컨드 임팩트 서드 임팩트가 가능하다고 하니 에반게리온의 주인공 이름을 따와 신지쿤이라고 부르는 건 어떨까요 신지쿤 덧 죽돌님이 마동탁 씨의 자녀들도 요원이냐고 물어보며 의문을 가지시더군요 무림에서는 노인 여인 어린아이를 조심하라는 말이 있죠 쉽게 방심을 하게 하고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마사오님의 설정 너무 의심하지 마세요 죽돌님 화이팅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무심할 수 밖에 없지 않나요 왜 그러세요 콜록 홈즈님 죽돌님의 주니어 계륵 좋은데 계륵 예전에 나오지 않았나 근데 괜찮은데 근데 너무 직관적이야 너무 감명해 계륵이 아니죠 계륵 뜻이 여기 적혀있지만 너무 양이 적고 버리기에는 아까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형편 근데 니가 잘라버려 쓸 데는 없어 뭘 쓸 데가 없어 근데 잘라버리기는 아까워 그런 거지 뭐 딱 계륵이지 사실은 아니 내꺼 가지고 이렇게 진지하게 말하는 것도 웃긴데 자 다음 cctv님이 남겨주셨습니다 죽돌이 도리 또리에서 또리였던가요 이거는 cctv님이 만약에 애완견이나 애완묘를 기르게 된다면 그때 지으시면 딱 좋을 것 같아요 기각됐군요 즙지않는 즙고래 실바람 확정인가요 아닙니다 마사오 교육자님이 실바람을 마음에 들여 하셔서 하지만 또 도전하겠음 돌고래 교육자님께서 기백이 있는 이름을 원하시는 듯하여 기백이 느껴지는 이름으로 직전신장이나 덕천가강 어떤가요 좋은데요 우편장님이 덕천가강을 좋아하신다니 유르케라 그랑프리 2015에서 1위를 한 이에야스꾼 하면서 우리 이에야스꾼 캐릭터를 딱 주셨네요 올려주셨네요 이제 더 이상 안 올려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냥 이제 3파전으로 가는 거예요 실바람 여혐 즙돌이 3개 3파전 공정하게 하기로는 그래서 이렇게 영향력을 발휘하려고 그래 아니야 이거는 이건 정확히 투표로 해야지 쭉쭉 모여들고 있는 게 그게 흐름이 보이잖니 아 뭘 흐름이 보이잖니 민심이 보이잖니 아 형이 막 미는 거잖아 아니야 이거는 대세가 이미 이 3파전으로 기울었어 그럼 형 그것도 이름 짓자 뭘 형 빅터 형 가슴도 이름 짓자 내 가슴은 왜 이름을 지어 나는 내 거는 왜 이름을 지어 빅터는 그러니까 원래 무릇 남자라면 다 자기 주니어의 이름을 갖고 있는 건데 가슴은 그런 일이 없지 아 그런가 그런 상식이 아니지 자 순수하지님 아 그런가가 아니지 저라면 이모티콘 나온다면 살 것 같은데요 만 원이라면 안 사겠지만 천 원이라면 사고 싶어요 죽돌님 실바람이 싫다면 태풍으로 가시죠 태풍도 좋네요 아니야 아니야 야 태풍 이름 딱 떠오르는 게 뭐였어 매미 뭐야 한필 매미가 떠올라 다른 거 많잖아 매미 그래서 니 주니어가 매미로 불려 밤마다 너 자는데 니 팬티 안에서 맴맴맴맴맴 지읍지읍지읍지읍 거리면 이상하잖아 자기는 빅터 이런 식으로 해놓고서 되게 멋있지 않니 남성답고 일단 이것도 이제 너무 가면은 이 의견이 많아지니까 그래 그러니까 실바람 여혐 집돌이 셋 중에 하나 골라놓고 자 호야80님 성녀 이모티콘을 만드는 게 더 도움이 될 거임 이왕이면 액션 이모티콘으로 소리도 좀 나고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다 본인이 저번에 이모티콘 관련해서 의견 남겨달라 그랬잖아 아니 아니 그러니까 그게 성녀 이모티콘 쟤? 응 새롬이 거도 만들어서 이렇게 딱 누르면은 소리 나는 거잖아 근데 쟤는 저기 왔다 갈래잖아 모르지 잠깐 스쳐 지나갈래잖아 쟤 호요요 댐방으로 잠깐 와 있는 거 아니야? 그냥 뭐 호요요도 다른 것도 바쁘기도 하니까 새롬이 이거 재밌으면 계속 같이 하자 집돌님이 얼마 전에 나보고 교육에 아주 특화된 인재라고 그러면서 같이 하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난 새롬이가 잘 맞는 거 같아 아 호요요는 이렇게 버림받는 거야? 아니야 나쁜 사람 만들어 아니 각자 또 일이 있고 이러니까 새롬이가 이 방송 요요야 컨셉이 많은 거 같다고 쟤돌이가 뭐야? 넌 쓰레기래 이야 자 나인님입니다 예 우리에게 더 좀 더 하반신 문화를 전파해달라 어차피 아브라인 연고는 쟤돌님의 상반신과 마서님의 하반신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현재 교육은 잘 되고 있으니 좀 더 과감한 하반신 문명을 전파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기 때는 품번도 많이 던지고 그랬는데 어쩐 일인지 이번에는 선진 하반신 문명이 잘 전달되지 않고 있습니다 마사오는 하반신 문화를 담당하고 쟤돌님은 일본어를 담당하면 된다고 봅니다 나는 그냥 일본어를 빼는구나 너무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아쉬운 게 일기에 있었을 때 원초적인 느낌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이런 느낌은 좀 이런 거는 사람들이 많이 말하더라고요 자꾸 돼도 않게 마사오님이 돼도 않게 중열 자꾸 돼도 않게 마사오님이 영어를 쓰질 않나 자꾸 머리를 쓰려고 해서 벌어진 일 같습니다 마사오님 머리를 쓰면 안 되는군요 생각을 하지 마세요 우리도 생각을 하면서 듣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 그건 맞지 다만 일본어 몇 마디와 마사오님의 신음소리에 반응할 뿐입니다 뒷수습은 과감히 쟤돌님에게 맡겨두고 마사오님은 과감히 하반신 가는 대로 하반신 생각나는 대로 말하고 에이씨 자꾸 연합뉴스 속보 같다 하반신 생각나는 대로 말하고 이끌어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초적인 일본 맛 그대로 라고 나인님이 디케이 라니스터님도 하고 싶었던 말이 나인님 그래 다 있군요 이대로만 된다면 좋겠음 이것도 시즌3 할 때 고려를 좀 해야겠네요 자 우리 민호르 꿈 내가 여기서 놀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할 것만 그러게요 민호르님한테 글 쓰지 말라고 했다면서요 일본의 실착 팬티 구매 팁 사진이 AV배우 시나미유의 팬티 현재 활동명은 사쿠라 히똸미 그리고 여기에 인증샷이라고 네 명함은 김찬규 아이고 네 명함을 여기다 붙여놨네 그러니까요 민호르님한테 이러려고 명함을 드린 게 아닌데 자 읽어보세요 그리고 민호르님 이거 이거 제 실제 번호였으면 어떡하려고 이거 예전에 취재용 폰이라서 이 개인 번호는 이제 안 쓰는데 이거를 근역 올리시면 진짜 폰이었으면 어떡하려고 뭐 어때 뭐 어때 라니 자 읽어보세요 죽돌님이 얘기하셨듯 이렇게 폴라노이드 인증사진과 함께 판매합니다 아 이게 민호르님이 저번에 저희가 얘기했던 이제 입었던 이제 속옷을 파는 걸 어떻게 파는지 실제 사진을 올리셨어요 유명 배우 같은 경우 보통 신작 출시 기념 경매나 각종 이벤트 상품으로 증정되고요 위에 올린 사진의 저 팬티는 TMA 이벤트에서 당첨되어 받은 겁니다 실옷도물 그러니까 일반인물이죠 같은 경우에는 DVD의 점포 특전으로 비닐 포장해서 붙여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실옷도가 소인이라고 쓰잖아 한자를 그게 이제 일반인인데 이쪽 정확히 얘기하면 사실은 백자를 쓰지 않나요? 희다 백자를 쓰지 않나요? 소자를 쓰나요? 소자를 소인 그래서 이제 실옷도 하면 일반인이라는 뜻인데 아 실옷을 그 시옷을 쓰지 않고 흰 백자가 아니라 일반인이라고 하는데 이쪽 그 커버샷 체육 동영상계에서는 일반인물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정확히 팩트를 정확히 뉘앙스를 정확히 전달하려면 아마추어물 이게 더 정확할 것 같아요 어쨌거나 네 성인 DVD 판매점 가면 조그마한 자판기에 파는 일반인 팬티도 있는데 보통 한 장에 500엔에서 1000엔 정도라 부담없이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거 다 읽어도 되나? 왜 안 돼? 배우들의 팬티 같은 경우 아니 이거는 어렵게 생각할 게 없는 게 우리 편의점 가면 팬티 팔잖아요 네 뭐 출장 갔거나 지하철에서 이렇게 가는데 살다 그런 적 한두 번 있잖아요 똥 지리는 거 아 그렇습니까? 바지에 똥 사본 적 다 있지 않나? 아주 어릴 때 말고는 그러니까 그게 두세 번이 됐던 평생 딱 한 번이 됐던 애 어릴 때는 치지 말고 얘를 최소한 초등학교 고학년 지난 이후 어렸을 때 바지에 똥 싼 적 없어? 초등학교 때 이유 말고는 좀 조절은 잘 되는 편입니다 아 그래? 누군 조절 못해서 뭐 썰라? 잘 조절 안 되잖아 사실 아니 어쩔 수가 없어 이게 너무 폭발할 것 같아가지고 막 걸음 못 걸고 막 이런 거 있잖아 그 정확한 어휘로는 똥 터진다는 표현을 하잖아 정확한 어휘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배탈이 났어 배가 아파 근데 출근길이야 미쳐버리는 거야 그럴 때 응 하다가 찌디잖아 삐져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막 부여 잡고 지하철이나 어디 근처 빌딩이나 이런 데를 뛰어들어가지 그래갖고 딱 앉는 순간 터지잖아 뿌악 하고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들잖아 이 좋은 걸 내가 왜 참았을까 그냥 살걸 그런 생각이 누구나 들지 않나 이 좋은 걸 왜 참았을까라는 그 쾌감 여기서 그게 왜 나오나요 그게 찌리거나 하는 경험들 다 있잖아 그래서 편의점 가까운 데서 새로 갈아입으라고 똥 터진 걸 계속 입을 수는 없으니까 버리기잖아 그리고 나서 노팬티로 나와서 편의점에서 팬티를 사서 한 장당 3천 원이면 할 거야 사서 또 다른 데서 갈아입고 그런 경험들 다 있잖아 그것처럼 일반인 팬티 그냥 자판기에서 판다 500엔에서 1천행 정도 이 얘기에요 그냥 네 근데 이거는 그 얘기잖아요 입었던 팬티를 파는 얘기잖아요 아니에요 성인 DVD 판매점에서 파는 팬티니까 그런 팬티 아 이거는 그러니까 DVD 판매점에서는 일반인 팬티도 판다는 얘긴가 그러니까요 입었던 거 네 그래서 배우들의 팬티 같은 경우 배우가 직접 쓰는 향수를 뿌려주는 경우도 있고요 다른 속옷 위에 덧입은 사진 찍고 증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미동우드님이 그냥 팬티 얘기를 할 일은 없지 아 그렇구나 간혹 일반인 거 중엔 마사우님 같은 하드코어 치한 고객을 위한 아 뭐라고 해야 하지 여러분이 많이들 상상하시는 그런 것도 있긴 합니다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말하셨던 대로 이걸로 육수를 내어 먹으라고 파는 건 아니지만 간혹 입에 물고 빠는 분들이 있어서 확실히 미생 문제가 걱정되기도 하긴 하네요 그거 네가 왜 걱정하는데 너 혹시 WHO에서 근무하니 세계보건기구 어 근데 뭐 이런 경우는 자기가 감당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어 그걸 누가 빨아먹으랬나요 그렇지 그럼 이번 방송에도 언급됐었던 사쿠라마나가 참가한 SOD 팬티 던지기 대회 사진 재탕으로 글을 마칩니다 팬티 던지기 라면서 막 사진을 올려주셨어요 야 이렇게 민오루님이 한번 오시면은 수위가 확 높아집니다 팬티 던지기 사진 뭐 밑에 참 그 뭐라 그러냐 스트레칭하고 그런 거에서 던진다 이거 재밌다 팬티 던지기 민오루님 참고로 명함은 위험합니다 다음에 올리실 때는 명함은 그렇지 개인정보니까 조심해 주세요 자 다음 의견입니다 아우구스트 78님입니다 몇 회였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데 우리나라랑 발음이 다른 나라 이름 중에 그리스 기리시아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트위터에 일본어 단어보시라고 있는데 그리스를 왜 기리시아라고 하는지에 대해 설명해놓은 트위트를 인용하자면 그리스를 포르투갈어로 그레시아라고 발음한 데서 전해졌다고 하네요 한자로는 히랍 교회 다니신 분들은 자주 접했을 거예요 라고 적는다고 합니다 그냥 재미삼아 참고하세요 그리고 일본어 초급 문법봇도 있는데 트위터 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법 설명은 일본어 문법 일본어를 외국어로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일본어 문법 미 아니라 학교 문법 즉 일본어를 모국어로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일본어 문법으로 설명하고 있으니 주의 바랍니다 이런 일본어 초급 문법 보시라는 게 있네요 그거 빨리 팔로잉해서 뺏기자 뭘 뺏겨 좋은 건 다 뺏기는 거야 네 그 다음 질문은 마사오옹께 질문이라고 짚지 않는 즉고래님이 남겨주셨네요 뭡니까 정유미 프로필을 막 낳은 것 같은데요 정유미 나는 이 정유미도 좋지만 그 도가니 영화 도가니에 나온 정유미 있잖아요 직장의 신인가 거기에 나왔던 정유미를 더 좋아합니다 아 여기 딱 질문이 그거네 마사오지상께서 근데 나는 마사오빵이야 오빠야 오빠 마사오빵 이거지 마사오지상이 아니야 어울리네 마사오에서 발음도 시끄러워요 마사오지상 자 언급하신 정유미 씨는 어떤 정유미 씨인지 궁금해요 물론 마사오 교육자님은 부편집장님 말처럼 정유공장에 잘 어울리실 듯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근데 저는 지금 말씀드린 딱 그겁니다 그 우리의 영화 동아니에 그 정유미가 좋다 이 정유미 씨도 좋아하지만 그 정유미 씨를 앞더죠 형은 그 사람 좋아하지 않아 그 누구지 무슨 걸그룹에서 뭐 누구 되게 맨날 좋다고 올렸잖아 제형 제형 우리 제형 제형? 그게 어느 걸그룹 근데 요새 막 바뀌어 그 레인보우 근데 요새 딴 거 다 없어졌어 그냥 나는 이제 하나로 가기로 했어 레이샤 레이샤? 그건 또 누구야 섹시돌 그냥 아이돌이 아니야 섹시돌 아 지금 걸그룹인가요? 레이샤 검색해보면 움짤이 아주 난리가 납니다 그냥 춤을 추는 법이 없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허리를 움찔움찔 기본이고요 이제 누워가지고 춤을 춥니다 주로 엉덩이를 휘둘 하늘로 이렇게 쳐들고 예 그런 그룹이에요 표현이 다 표현 방법이 다 저렴하다 아니 그 뭐 어떻게 형상 내가 저기 형용사로 표현할 수밖에 없잖아 어떤 형태인지를 말로 설명해야 되니까 근데 이거는 이제 레이샤 그냥 이거 하나로 끝퉁 치면 됩니다 레이샤 모든 걸그룹들은 요새 보면 여자친구 걸프렌드 내가 맨날 똑같은 풍의 노래 그 오늘부터 우리는 이거 있잖아 그거랑 다 거기서 거기에 음악이 다 패턴이 똑같아 춤도 똑같아 이런 그 어줍지 않은 이런 가짜들은 가라 레이샤다 움찔움찔 움찔움찔 이렇게 좋아해 네 다음 질문입니다 다 참 닉네임들이 빨리 싸서 미안해 님이 남겨주셨네요 이쿠이쿠 마사오지상 질문요 시즌1 아사코 시즌2 자이나 캐릭터는 동일 인물? 죽돌과 아사코가 함께하는 스토리인가요? 이하 근거자료라 생각되는 부분이에요 라고 사진을 하나 남겨주셨는데 이분은 시즌1의 아사코와 시즌2의 자이나가 동일 인물이라고 유출을 하고 계시는군요 근데 밑에 상상 속의 마사오님 이미지예요? 야 이거는 나중에 방송으로 할 때 텔레그램 한번 날려드릴게요 정말 근데 실제랑 똑같네요 뭐가 똑같아 실제로 이렇게 생기셨습니다 자 시간 없다 아프지 않니 니 똥꼬 님입니다 영화를 보다가 아는 게 나왔다 주말에 마누라 님이랑 집에서 풀잭터로 영화를 봤어요 마누라 님이 잔잔한 영화하고 보고 싶대서 고른 게 심야식당 신야쇼크독 영화를 보는데 경찰 아저씨 라면 먹고 있는 장면에서 문득 마사오상이 알려준 코방이 떠오르더라고요 아 저거 코방인데 하고 있는데 정말 영어로 코방이라고 써있는 간판이 보이더라고요 오 역시 공부한 티가 나는구나 코방이라 같이 배운 오마와리 상도 나오고 AV보고 어설프게 배운 일본어라 배운 거 하나씩 나오면 왠지 뿌듯함 난 공부를 하려고 아보나인 내용어를 듣는 거다라고 자위해 보는 시간이 되었답니다 그냥 그랬다고요 심야식당 재미있던데요 안 보신 분들 꼭 보시길 오마와리 상 그렇죠 이거는 뿌듯하네요 단어 하나라도 뭔가 왜 저번에 설명한 그거죠 일본의 동네 파출소 같은 느낌을 코방 그리고 순찰 도는 분들을 마와로 돌다 해서 오마와리 상이라고 하죠 그 밑에 이어진 그거에는 맹홍음 님이 이게 다 마사오상 때문이다 뭔 소린가 하고 제목이 이게 다 마사오상 때문이다 그래서 또 왜 이런 느낌으로 눌러봤어요 그랬더니 퇴근하고 집에 왔는데 아들 놈이 보니 하니를 보고 있다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이제는 쩜쩜쩜 이게 다 마사오상 때문이다 그러니까요 저번에 본이 아니라 이런 걸 가지고 하니? 또 하니? 자 다음이요 올림프스 지명 문제에 대해서 실제로 역시 답변을 남겨주셨네요 메모리 님이 남겨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니린이들이 이래 뭐 하나 툭 던져놓으면 걔 때가 내가 말이지 그래서 다 장난채를 해 저희가 공부가 되는데요 메모리 님이 남겨주셨습니다 그리스가 못된 놈들이나 그런 게 아니라 죽돌군이 잠깐 언급했듯이 현재의 그리스는 고대 그리스가 로마에게 점렴되고 그 이후에도 이런저런 주변 국가에게 넘어갔다가 독립할 시점에 주변 강대국이 선심 쓰듯 던져준 땅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고대의 영토를 완전히 내려받지 못해 신화에 나오는 지명이 현재 터키의 영토로 남게 돼버린 탓이 아닐까 싶어요 알다시피 터키의 전신이었던 투르크는 동로마 제국을 멸망시켰고 그 후 유라시아 지역을 오랫동안 지배했던 전력이 있어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짐작일 것 같은데 자세한 내용은 다른 일인이들이 써줄 듯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가 자기네 땅도 아닌데 터키 땅인데 올림푸스 지네 땅인 것처럼 약 팔았다는 게 아니라 그리스 땅이었는데 워낙 외세 침략받고 여기저기 시달리다가 나중에 선심 쓰듯이 주변 강대국들이 던져준 땅이 지금의 그리스고 그러다 보니까 터키는 올림푸스를 먹게 됐다 그런데 그런 짐작인데 다른 일인이들이 그게 아니란 말이죠 이럴 수도 있다는 얘기지 그러면서 댓글에도 오보의 가드님이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조금 찾아본 결과 그리스 중부에도 올림푸스 산이 있었습니다 덜덜덜덜 아마도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올림푸스 산도 이쪽일 거라는 의견이 유력한 것 같고요 현재 터키계 주민들과 그리스계 주민들 사이의 갈등으로 인해 정부가 분리된 키프로스에도 올림푸스 산이 있다고 하니 학자들이 이 올림푸스라는 명칭이 어쩌면 단순히 높은 산을 의미하는 단어일 수 있다고 추정한다고 하네요 물론 그리스 밖에 여러 올림푸스 산 올림푸스들은 모두 고대 그리스 문명으로부터 영향을 받아 해당 명칭을 얻게 된 것이라고 하고요 점점 깊이 들어갑니다 근데 난 딴 건 모르겠고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서 그냥 올림푸스는 그리스 주자 뭘 우리 마음대로 그리스 주고 토끼를 주고 우리 마음대로 정해 그리스한테 줬으면 좋겠어요 참 스토리도 마사님이 대충대충 짜는데 아니에요 이렇게 열심히 읽으시는 거 보면 아니거든요 뭔가 되게 부끄럽습니다 어떻게 읽어야 되는 거야 C-M-O-N-D-U-D-E 죽돌림 해명을 요구합니다 이런 거 좋아요 안녕하세요 파일럿 방송 때부터 북파공장 엄마냥 숨어서 숨죽여 몰래 아브나이 니온고를 듣고 있는 청취자입니다 그렇지 이게 바른 자세지 이분은 근데 처음 보는 분 같아 근데 각자 생활이 있는 삶 가운데서도 시간을 내서 방송을 만들어 주시는 마사옹님 죽돌림 그리고 새로 새로운님 새로미를 새로운님이라고 그래도 감사드립니다 새로운님이기도 하죠 이번 25회를 듣는 중에 제 귀를 의심할 만한 죽돌림의 발언이 있어서 이에 대해 죽돌림의 해명을 요구드립니다 방송 18분 25초에 죽돌림의 초등학교 친구분들의 하반신 노출에 대해 말씀하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둘이 그랬어요 한 명이 아니라 또 18분 47초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자 둘 남자 둘 갑자기 근데 왜 연기해 분노를 담아요 노출하신 한 분은 김종 뭐라고 한다면 다른 한 분은 누구일까요 죽돌림이 제3자 입장에서 그 광경을 목격한 걸 말씀하신 거라면 여자 둘의 남자 셋이어야 하는데 여자 둘의 남자 둘인 상황에서 남자 둘이 바지를 내렸다고 하면 그 남은 한 명은 죽돌림이라고 생각하는데 큰 무리가 없다고 봅니다 초등학교 때 바지 좀 내렸으면 어떻습니까 지금 안 그러면 되는 거죠 아직도 그런 습관이 남아있으면 또 어떻습니까 남들 앞에서 그러지 않으면 되는 거죠 아 그때 메이더 포스 비위뉴 포스가 함께 하시기를 여기 왜 나와 근데 어쨌건 무슨 얘기인지는 전 모르겠어요 방송 18분 25초 25회에 방송 18분 25초와 18분 47초에 둘이 그랬어요 한 명이 아니라 그리고 여자 둘 남자 둘 이랬다고 하는데 무슨 내용인지 난 기억이 안 나 하지만 네가 잘못한 건 맞아 저번에 그 얘기인 것 같아요 저희가 하다가 잡담으로 제 친구 중에 어릴 때 친구 중에 두 명이 이제 바지를 내리는 걸 좋아했다는 친구 얘기를 했던 걸 말씀하신 것 같은데 조그만 것만 찝어서 얘기를 하시니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여자 둘의 남자 셋이었어요 그래서 저를 빼고 너까지 포함해서 남자 셋? 그렇죠 이런 걸 왜 해명하고 있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 중요한 얘기지 뭐 중요해 네가 바지를 내리는 패티시가 있냐 없냐에 대한 중요한 판단 근건데 아 있음이 없지 왜? 뭐 그런 걸 어쨌든 그 저는 빼고 남자 둘이었어요 그럼 내가 저번에 니네 집 가서 본 건 뭔데 뭘 우리 집 가서 봐 또 말도 안 되는 바지를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뭐 하니 아니 그냥 내 취미야 바지를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진짜 마음대로 막 말 만든다 자 24시간 항시대기님 성년님 목소리에 반했음 자주자주 등장해 주세요 이런 건 지워라 이런 건 빼라 그리고 죽돌님 사랑해요 이런 것도 빼고 성년님 좋아 이런 것도 빼 아니야 근데 새롬이에 관련된 의견이 많았어 새롬이가 자주 등장해 줬으면 좋겠다고 알았어 아브락사스님 죽돌군은 약을 타지 않는다 딱 누지르기만 하면 움직이지 못하는 혀를 안다고 자백했다 저파명리 방송에서 마지짱 진실을 파헤쳐주세요 아 이거 좌파명리 방송에서 한 얘긴데요 너는 성추행을 이런 식으로 한다 무슨 성추행을 이런 식으로 해 그러면 아 그냥 사람이 무슨 고수단이고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어머니가 무용선생님이라서 어릴 때부터 몸에 대해 연구를 엄청 많이 했는데 실험 도구를 저로 많이 썼어요 그래서 뭐 수지침이나 무슨 마사지나 뭐 하는 걸 항상 제가 도구가 돼서 그냥 어디를 만지면 아프고 어디를 만지면 뭐 그런지는 공부를 그냥 자연적으로 초등학교 때부터 어머니랑 많이 공부를 많이 했어요 침 놓는 거라든지 뭐라든지 어머님이 너한테 그걸 가르쳐준 게 네가 커가지고 성추행을 하는데 쓰라고 가르쳐주진 않으셨을 거 아니야 당연하지 한 적도 없어 그래서 이 혈은 어디예요? 여기서 언급하신? 아 그냥 이게 그냥 뭐 이런 곳이나 뭐 만지면 아프거나 이상한데 뭐 어디지 가르쳐달라며 지금 여러분 눈으로 안 보이시니까 깝깝할 텐데 새롬이가 어디 혈이 뭐 어떻게 좋아요 그랬더니 죽도리가 자기 실바람에 손을 넣고서는 주물럭거리면서 내가 어디 주물럭거렸어? 여기가 좋아 여기가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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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랬어요 여러분 내 눈앞에서 우와 형도 한번 받아보면 엄청 시원할걸? 내 차타고리에 손 대지마 아니 손 대는 게 발로 안 나니까 내 발도 대지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맹호 음님 우와 죽도림 혹시 실바람 아니 죽도림 혹시 하우스 오브 카드를 말씀하신 건가요? 하우스 오브 카레로 들어서 아무리 찾아봐도 안 보이네요 하우스 오브 카드 맞아요? 네 맞습니다 하우스 오브 카레라고 듣고는 아 카레집 이야기가 나오는 일드인가 보다 하고 찾아봤는데 안 나와요 오늘 저녁 카레 먹어야겠다 자 다음 아부나이 니온고를 듣다가 일본에 왔어요 안녕하세요 일본어라고는 권니찌와 밖에 모르던 제가 회사 선배의 차를 타고 이동 중에 아부나이 니온고를 알게 돼요 회사 선배님이 뜨고 계셨나 보네요 시즌 1을 쭉 듣던 중 2014년에 팀장과 싸우고 일본으로 이직하게 되어 도쿄에 와서 현재까지 생활 중입니다 시즌 1에서 여러가지 일본어를 배운 덕에 일본에 쉽게 적응할 수 있었어요 는 개뿔 입구입구밖에 기억이 없었어요 어쨌든 한국의 이직과 일본의 지사이동을 고민 중인 저에게 조금이나마 일본행에 긍정 영향을 준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긍정적인 영향을 줬네요 어떻게 끝맺음을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뭐 그냥 고마웠다구요 그리고 이모티콘이나 캐릭터 상품 나오면 저는 사겠습니다 앞으로도 재미있는 방송 기대할게요 이상 요로시 꺼내 가이시마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2조라고 하세요 네 자 책은 빌려주지 않습니다 암살 전문가님 네 책은 빌려주는 게 아니라는 마사옹의 말에 갑자기 떠오른 그분 아담하함자 이게 저거 갤략티칸가 음 이참에 마사옹도 더러운 이름을 개명해 아담하사오가 되는 게 어떤 오 근데 이거는 댓글에도 많은 분들이 지적을 하셨지만 불가능하죠 아 아담하사오라는 건 불가능합니다 자 다음 네 집지않은 즉고래님이 또 글을 남겨주셨는데 마사오는 왜 클럽에 가입을 안 하는가 아 그러게요 왜 가입 안 해 불편집장님 호요PD님 박설룸이 PD님 그리고 오이시러님이랑 껄림도 아브나잇용고로 클럽 가입하셨는데 마사오 선생님 왜 가입 안 하시는 건지 아무리 반응을 안 보신다고 해도 아브나잇용고 클럽 상단에 사진 언제 바뀌었나 봐요 최근에 바뀐 건가 만자입을 하자 아 왜 가입을 안 하냐면요 딴 게 없어요 가입할 기각에 가입한 어떤 계기가 없어요 뭔 말이야 그게 아니 어떤 극적인 계기가 있어야 내가 클럽에 가입을 하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브나잇용고 클럽 게시판에 우리 니린이들이 나에 대해서 욕을 하거나 인식 공격을 하거나 이러면 나는 그런 거는 하도 많이 받아봐서 그냥 눈도 깜짝 안 하겠죠 뭐라고 짓든지 말든지 관심이 없어 그런데 어떤 인증된 자기 사진을 올린 인증된 초미녀가 혹은 초미녀들이 뭐 석방 클럽에서 보고 싶어 뭐 이러면 그렇죠 그렇죠 여기 있네 하고서 딱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보고 싶으셨어요 하고 내가 가입을 하지 그럼 어떤 기각회가 없잖아 그러니까 니린이들이 그런 기각회를 그런 계기를 마련해줘야 내가 클럽에 가입을 하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띠가수 띠가입해 그게 뭐야 그게 저번에 저도 이 의견을 정리하다가 참가로 마사오님이 안 하니까 팟빵이랑 아부나인 영어 클럽 게시판을 전부 다 보고 지금 저희가 방송하는 현장이 보이시진 않겠지만 다 이게 하나하나 링크랑 복사해가지고 마사오님한테 떠먹여드려요 그런데 이 의견을 마사오님께 말씀드리니까 야 좀 더 애타게 해야 돼 주인공은 나중에 등장하는 거야 이러면서 야 사람이 진짜 어쩔 수가 없어 뭐 근데 아브락사스님이 자기 손발을 올린 거야 미친 거야 아 남자잖아 그렇죠 이게 남자 손발 보기 싫어 사진이 하나 더 있었는데 새롬이한테는 손 사진을 보고 평가해달라는 분이 한 분 있었고 또 발 사진을 올린 거는 새롬이는 손 마사오님은 발 이 패티시라고 해서 요렇게 올리셨네요 자 이번 오늘의 반성회는 반성회란다 반성회는 정말 시간을 칼칼칼치 마쳤어요 지금 1분 2초 남았어요 뭔가 의견이 많아지니까 뭔가 엄청 쉬지 않고 달려온 기분입니다 스피디하게 오늘의 여러분들의 의견들을 종합해보면 대표적으로 한 세 가지 정도로 나눠지겠네요 세 가지? 첫째는 이모티콘을 만들면 사겠다 그건 부족하죠 뿌리겠다 내가 선물을 하겠다 기프트 만들었으면 좋겠어 나는 형이 뭐 말을 하고 했으면 좋겠어 그렇죠 그럼 두루와 마리도 다 만들지 뭐 두루와 마리도 만들고 너랑 나도 만들고 다 만들면 돼 어렵잖아 꼭 만들어줘 그래서 사서 뿌리겠다 내가 다 주위 가족들 어머니 아버지 형제 자매들 일가 친척들 딱 한 6천 정도까지 범위 8천은 좀 그렇고 6천까지는 전부 사서 선물을 하겠다 요정도 적극성 정도는 띄워줘야 되지 않나 저 돈 욕심 그런 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의견은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요건 정리니까 정리니까 오케이 그래서 아니 뭐 1분 할 거 없이 그냥 요건 정리니까 좀 넘어가줘 새로만 요건 뭐 몇 초 남았으니까 그리고 두 번째 의견은 뭐였느냐 까먹었다 그리고 뭐 까먹었다 그래 세 번째 주로 큰 의견은 뭐였지 뭘 이모티콘 욕심밖에 없어 지금 그러니까 뭐 사겠다 뭐 이런 거죠 아 참 그리고 우리 잊지 마세요 그 투표 네 오프닝 곡 투표 꼭 들어와서 하시길 바라고 천명 이내면 제 직권으로 직권으로 그냥 합니다 천명 이상이면 투표 결과를 따르기도록 하죠 네 이번 기회에 뭐 오프닝 음악이랑 어 저는 실바람이 마음에 들지 않는데 아 정리를 하죠 세 번째가 그거다 너는 실바람과 여혐과 집돌이 이 세계로 압축됐다 영향력 행사하지마 아니야 방송에서 대세가 그렇게 굳어졌어 사람들 의견을 받아들이기로 했는데 벌써부터 실바람이라고 부른 게 어디 있어 실바람이라고 안 부르셨어 실바람 여혐 집돌 여혐은 용이 막 만들어낸 거잖아 아니 내가 만든 게 아니라 의견이 왔다니까 그거 어떻게 투잇을 보여줄게 그래서 여혐 실바람 집돌이 이 세계로 대세가 굳어졌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근데 아직 두 번째는 정리가 이상해 첫 번째는 이모티콘 세 번째는 실바람 여혐 집돌이 그런데 두 번째는 기억이 안 나 그렇다 치고 자 오늘도 이렇게 여러분들의 수많은 가짜는 의견들을 받아서 피와 살이 되게 저희가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의견들 고맙고요 그런데 역시나 반성할 게 없었다 뭘 반성할 게 없어 영어 있었잖아 그건 내가 아니라 새롬이지 새롬이가 반성할 게 있었다 새롬이가 반성을 해야 된다 쟤는 정말 나쁜 애야 자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건강하세요 간말해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